1. 버너에서 연료 분사 후 소정의 시간이 경과하여도 착화를 볼 수 없을 때 전자벨브를 닫아서 연소를 저지하는 제어는? 3. 불착화 인터로 2. 안전벨브의 수동시험은 최고 사용 압력의 몇 퍼센트 이상의 압력으로 행하는가? 4. 75% 3. 보일러 실제 증발량이 7000KGH이고 최대 연속 증발량이 8TH일 때 이 보일러 부하율은 몇 퍼센트인가? 3. 87.5% 4. 과잉 공기량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5. 10도씨의 물 400kg과 90도씨의 더운 물 100kg을 혼합하면 혼합 후에 물의 온도는? 1. 26도씨 6. 원통형 보일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노통이 두 개인 행용 보일러는 코르니시 보일러이다. 7. 보기에서 설명한 송풍기의 종류는? 4. 플레이트 송풍기 8. 연료유 탱크에 가열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전열식 가열장치에 있어서는 직접식 또는 저항일봉 피복식의 구조로 한다. 9. 플레임 I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3. 화염의 방사선을 감지하여 화염의 유물을 검출한다. 10. 수트플로어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3. 원활한 분출을 위해 분출하기 전 연도 내배풍기를 사용하지 말 것. 11. 보일러의 열정선 목적이 아닌 것은? 3. 연소실의 구조를 알 수 있다. 12.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어의 각 단계가 진행되는 제어 방식으로 작동 명령이 타이머나 릴레이에 의해서 수행되는 제어는? 1. 시퀀스 제어 13. 급수 탱크의 수이조 절기에서 전극형 안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4. 온오프의 스팬이 긴 경우는 적합하지 않다. 14. 주철제 보일러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주로 고압용으로 사용된다. 15. 중기난방시공에서 관말 중기 트랩 장치에서 냉각내그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몇 대 미상으로 해주어야 하는가? 3. 1.5m 16. 상당 증발량지 보일러 효율에 타 연료소비량비 저위발연량의 이치이오타 증발참열 539일 때 상당 증발량을 옳게 나타낸 것은? 3. G539 17. 액체 연료 중 경질류에 주로 사용하는 기화연소 방식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무화식 18. 수소 15% 수분 0.5% 중요의 고위발연량이 10,000kcal 이다. 이 중요의 저위발연량은 몇 kcal인가? 4. 9187 19. 시미트 보일러는 보일러 분류에서 어디에 속하는가? 4. 간접 가열 시 20. 1. 보일러 마력은 대한 설명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오른 것은? 3. 15.65 22. 보일러의 보존법 중 장기 보존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가열 건조법 22. 난방부와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3. 교통 여건 23. 열뱅창에 의한 배관의 이동을 구속 또는 제한하는 배관지 지구인 레스트레인트의 종류가 아닌 것은? 4. 행거 24. 배관의 신축이음 중 지회리음이라고도 불리며 주로 증기 및 온수 난방용 배관에 사용되나? 신축량이 너무 큰 배관에서는 나사 이음부가 헐거워져 누설에 염려가 있는 신축이음 방식은? 4. 스위블식 25. 보일러를 비상정지시키는 경우에 일반적인 조치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3. 주진기 스톱벨브를 열어놓는다 26. 보일러 운전자가 승기시 취할 사항으로 맞는 것은? 3. 기수 공발이나 수격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27. 다음 중 구상보식의 발생장소로 거리가 먼 것은? 4. 보일러 수의 유속이 늦은 부분 28. 다음 그림과 같은 동력 나사절삭기의 종류의 형식으로 맞는 것은? 3. 다이애드형 29. 난방 부하가 5600kcalh, 방열기 개수 7kcalm, h도씨, 승수온도 80도씨, 환수온도 60도씨, 실내온도 20도씨일 때 방열기의 소요 방열면적은 몇 제곱미터인가? 2. 16. 30. 보일러에서 포밍이 발생하는 경우로 거리가 먼 것은? 1. 증기의 부하가 너무 적을 때 31. 액화석유가스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기체 상태에서 비중이 도시가스보다 가볍다 32. 보일러 본체에서 수부가 클 경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하 변동에 대한 압력 변화가 크다 33. 다음 중 임계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물의 임계점에서의 증발장열은 539kcalh이다 34. 다음 중 확산 연소 방식에 의한 연소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1. 선회형 버너 35. 급유장치에서 보일러 가동 중 연소의 소화, 압력 초과 등 이상현상 발생 시 긴급히 연료를 차단하는 것은? 4. 전자벨브 36. 제어장치의 제어동작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반응 동작 37. 급수의 열기의 형식 및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급수의 가열도에 따라 증발식과 비증발식으로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증발식을 많이 사용한다 38. 가장 미세한 입자의 먼지를 집진할 수 있고 압력 손실이 작으며 집진 효율이 높은 집진장치 형식은? 1. 전기식 39. 가스버너에서 증류를 유도 혼합식과 강제 혼합식으로 구분할 때 유도 혼합식에 속하는 것은? 1. 솔리트 버너 40. 배관에서 바이패스관의 설치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트랩이나 스트레이너 등의 고장 시술이 교환을 위해 설치한다 41. 글랜드 패킹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액상 압성 수지 패킹 42. 서비스 탱크는 자연압에 의하여 유유엘료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버너보다 몇 댐 이상 높은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4. 1.5m 43. 보일러의 증기 압력 상승 시에 운전 권리에 관한 일반적 주의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4. 찬물을 가열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최저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천천히 가열한다 44. 사용 중인 보일러의 점화 전에 점검해야 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보일러 통 내 물때 점검 45. 저온 배관용 탄소 강관의 종류의 기호로 맞는 것은? 2. SPLT 46. 링겔만 농도표는 무엇을 계측하는 데 사용되는가? 1. 배출가스의 매연 농도 47. 온수난방 배관 시공 시 배관 구배는 일반적으로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4. 1-250 48. 배관 이용 중 슬리브형 신축이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배관의 곡선 부분이 있어도 그 비틀림을 슬리브에서 흡수함으로 파손의 우려가 적다 49. 보일러 사고를 제작상의 원인과 취급상의 원인으로 구별할 때 취급상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구조 불량 50. 보일러의 옥내 설치 15일로 동체 최상부로부터 천정, 배관 등 보일러 상부에 있는 구조물까지의 거리는 몇 댐 이상이어야 하는가? 4. 1.2 52. 저탄소 녹색정산 기본법에서 국내 총소비 에너지량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 에너지량 및 우리나라가 국외에서 개발한 에너지량을 합한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4. 에너지 자립도 52. 에너지 사용 계획의 검토 기준, 검토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안을 정하는 양은? 1. 산업통상 자원부령 53.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상 검사 대상 기기 조종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임하지? 아니, 한자에 대한 벌칙은? 4.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4. 열사형 기자재 관리 규칙에서 용접검사가 면제될 수 있는 보일러의 대상 범위로 틀린 것은? 3. 제2종 관리 보일러 55. 관리업체가 사업장별 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하였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로 맞는 것은? 4.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56. 보은제를 유기질 보은제와 무기질 보은제로 구분할 때 무기질 보은제에 해당하는 것은? 3. 클라스폼 57. 온수 난방 배관 방법에서 귀환관의 종류 중 직접 귀환 방식의 특징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각 방열기에 이르는 배관 길이가 다름으로 마찰 저항에 의한 온수의 순환일이 다르다 58. 보일러의 유류배관의 일반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유류배관은 나사이음을 원칙으로 한다 59. 합성수지 또는 고무줄 재료를 사용하여 다공질 제품으로 만든 것이며 열전 도율이 극히 낮고 가벼우며 흡수성은 줄지 않으나 굽힘성이 풍부한 보온제는? 2. 기포성수지 60. 에너지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정의를 가장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4. 에너지라 함은 연료, 열및 전기를 말한다 30. 에너지법에서 따라 decisions 60. 에너지가 50. 열저지법에서 찾dert 60. 에너지법에서 Croat사 chin 70. 에너지법에서 필런 방법으로 문중등등 mett up 70. 에너지가 90. 에너지법에서 자리 journalists